그렇지. 좋아. 왜 그래? 왜 그래? 파울! 파울! 택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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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! 와, 이런! 와, 이런! 2대1! 아! 아! 야, 어떻게 됐는데? 아! 대박, 어떻게 됐는데? 아! 이렇게 해가지고... 자, 차려! 차려, 인사!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! 고마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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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역시 이 슛들이 3기의 모든 공격은 이강인의 발에서 시작이 돼요. 그렇습니다. 이강인 잘합니다. 정말 잘해요, 이강인! 자, 반대쪽에 지금 또 보겠죠? 발 기술이 아주 좋은 이강인입니다. 정말 잘합니다. 왼발에 걸렸어요. 아주 좋은 이강인입니다. 정말 잘합니다. 자, 왼발에 걸렸어요. 왼쪽 경기였습니다. 골프가 넘어지면서 잡아냅니다.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됐는데, 의외로 지금 중앙선을 못 넘고 있어요. 신장 차이가 좀 나거든요. 그리고 이제 경력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주니어 팀이 조금 더 많아요. 아, 그래요? 한 2개월 정도 많아요. 그렇군요. 김찬 선수로 골키퍼가 바뀌어 있고, 이강인. 이강인 선수의 상대 선수들을 완전히 가지고 놀고 있다,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. 강인! 강인이 가차! 이강인을 구경하고 있어요. 아, 왼 마셔! 아, 왼 마셔! 좋아요, 이강인. 안 돌아가면 어떻습니까? 이건 예술인데요. 네, 정말 그럴싸하게 보물선도 정당하게 보기 좋고, 볼스피드도 있었고요. 그렇습니다. 역시 이강인은, 이강인입니다. 지금 저 혼자 남아 있는데 또 더pipe... 이강인 스쿨 들어갑니다. 자... 이강인 스쿨. 이강인 스쿨 들어갑니다. 젊 Originally,리강인 스쿨 들어갑니다. 젊은 좋은 기 회로채. 뤄고! 잘 못 하는 거거든. 잘해! 강인 스쿨 들어갑니다. 자 전수원 기회 이강인 숏! 여유있게. 아 그래요. 저 정말? 진짜 왼발잡이 여기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이강인 선수입니다. 지금 상황에서 골프팔 나오니까 왼발로 가볍게. 세게 차도 한골, 아게 차도 한골이거든요. 10분 남았는데 말이죠. 자 이번에 남은 10분 동안. 딱 골키퍼 바뀌었어요. 잡으면. 이강인이 빼냈어요. 이강인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. 이강인 뒤에서 태클 들어왔고 또 앞에서 태클 들어가니까. 이동화, 동화슛! 이동화, 정면슛! 그렇지!